통신 3사가 과거의 통신사가 아니라 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또 새로 나온 이슈가 차세대 국방 광대역 통신망 MBCN 구축 또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BTL에 사업 제안서를 통신 3사가 모두 제출하기로 했다는데요. 이 소식 이재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차세대 군 통신망 구축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전장을 통신 3사가 냈다는 이슈여서 조금이라도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민간투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6회 공군 해병대 사령부 그리고 국방부 직할 부대 등 개수도 많습니다. 2421개 부대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이 대상인데 이걸 첨단 통신망으로 바꿔주는 그런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전국 단위로 구축되는 첫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고 1조 이상의 규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군 1회의 첫 큰 구축사업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이 자체로 운용하고 제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8월 초에 평가를 거쳐서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일단 이게 2기죠. 1기는 SK텔레콤이 맡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통신 3사가 사활을 열면서 경쟁을 치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앞서 좀 의미를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번 사업의 핵심이 지중화 이슈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 속에 묻거나 설치하는 건 지중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워낙 전시 상황에서는 통신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성이 보장이 되어서 지상 노출이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중화가 이슈, 이게 좀 잘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배경을 좀 들으셔야 될 게 국방부가 국방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공공관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관로 같은 건 쉽게 해서 통신선을 까는 파이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확히는 공공관로 사용 의무와 함께 사용이 불가능한 구간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 통사가 신규 관로를 구축할 것, 이걸 명시해놨거든요. 이것 좀 의견이 갈립니다. 특정 이 통사가 독점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인 것이고 공공관로 사용을 의무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이게 총 300km가 되는 통신선로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1700km가 있습니다. 이쪽은 한국도로공사나 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거를 빌려 써라, 임차하라라는 거고 그렇다면 3000에서 1700을 뺀 나머지 1300km 같은 구간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관로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소유권을 이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쪽에서 보유한 관로는 이게 사실 특정 업무를 위해서 구축된 그런 관로이기 때문에 통신서비스라는 분야를 특정 목적으로 하는 통신사 대비해서는 그 규모가 적을 수도 있고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신규 관로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할 때 인허가 가장 아무나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또 그만큼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좀 다르게 KT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KT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설치된 관로 중에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가장 그래도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 이슈 나오고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관로 임차만 하는 데도 큰 비용이 드는데 신규 관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이중 돈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좀 방지하려면 기존 관로를 혼용해 사용하면 이 어려움은 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까 각각의 입장을 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통심삼사는 각각 어떤 점을 좀 장점을 부각하면서 이걸 따내려고 하는 건지 들어볼까요? 앞서 잠시 살펴주셨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해당하는 일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1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A등급을 유지를 하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했다라는 점을 아무래도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또 앞서 국방부가 진행한 국방 유비커터스 실험 사업에 어떤 기술을 내놨는데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양자 암호통신 기술도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암호통신 기술이라고 하면 고전 통신 기술로 수행이 어려웠던 것을 보다 고차원적으로 암호화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국방 사업을 오래 관련해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스마트 부대 구축을 위해서 통합 플랫폼에 공급을 해온 상황인데 KT의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시설이라든지 병력, 이런 운영 관리, 그리고 또 관제 대응하는 데에서 활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유선부문 사업을 굉장히 오래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망설계, 운영 노하우라든지 장애복구 대응 시스템을 장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LG유플러스도 다수 협력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자들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신주들 코스피 상승 흐름과 같이 지금 다 3개 기업 모두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하반기 모멘텀이라든지 투자 전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상반기 통신주들 살펴보면 코스피 대비해서도 좀 높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KT도 4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소 9월까지는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 이후로는 상승폭이 컸다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특별한 악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2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주가 레벨업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조금 매수해보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도 좋는데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5G 원년의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점에서입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전자업계에서 나오는 모든 스마트폰 기기가 5G만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5G 단독 모드 SA가 게시되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G SA라는 건 기존의 5G라고 알고 계시던 것보다 보다 진화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 5G는 LTE, 그러니까 4G망과 5G망을 같이 쓰는 경우였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끊김이라든지 조금 불안정한 것을 현저히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통신사들에게서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8월에 보다 순중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해서 5G를 첫 번째 이유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영진들이 자사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 실시한다든지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서 주주같이 재고에 힘써오고 있는 상황이죠. KT 같은 경우도 자회사 IPO 계획, 그리고 통신 부문에서 장기적인 긍정적인 실적 부폭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LG유플러스 역시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중간 배당 지급, 결의를 한 상황인데요. 결국 이런 호재들이 주가 전망을 좀 밝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분석이고요. 다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에 따라서 11월에 분할 재상장이 됩니다. 이에 따른 수급적인 그런 상황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비 증가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M&A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 같은 것들은 개별적인 그런 이슈로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